오늘 많이 타나는 하이버스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아파요. 화학을 처리하는 게 더 편한 바에요. 이렇게 오래 걸리네. 이거 지금 버스가 안 일어나는 중인데 오늘 기계자만 해도 멋진 경기전지 미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아까 전에 물씨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물씨를 안 돼 이거는 전체적으로 버스 자체가 일반 버스, 조금 버스가 되면 모서보다 더 낫으라고 했을 때 버스가 길어요. 백즈를 하게 해줬던 속 Max나 몸이 일어나요. 팔짱만 버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가볍게 만들어서 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료를 시작하자마자 으 아 seven 으 5 으 4 pr 3 약간 눈맛을, 그런 거를 잘 눈빛이 써보니까 벗은 걸고 나면 처음에 그냥 잡아서, 이렇게 밀어주는 절가가 꼼꼼하게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것만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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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첫몰부터 태울 때, 첫몰부터 태울 때, 첫몰부터 태울 때, 첫몰부터 태울 때, 입을 때가 됐다. 자 이제 게임하려고 쳐봐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 고라클까요? 아니 고라클, 뭐하는지 아,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공격을 못해요 웬만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수영을 했을 때 공격을 하는거지 살살이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공격을 못했다고 그게 잘 안했으면 공격을 못한거는 아니다 아, 이렇게. 자, 이렇게 했으면 대비에서 되게 승리하더라도 말격은 넘겨져서 이렇게 못하는 정도가 이렇게 효과가 빨라가니까 공격이 승리하는 것보다 이렇게만 해줘서 공격을 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안주면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을 주로만 가고 내면 타임을 잡기도 어렵다 그런 식으로 또만디랑 또만디랑 내가 다 떼는 거 네 이 타임을 맞추고 이 타임을 맞추고 이 타임을 맞추고 이 타임을 맞추고 간단하면 쉽지 않아 이거 걸지도 않고 운동도 안했고 그냥 먹는 거 운동도 하는 거야 이런 거 한번 해 볼게요 이거 좀 벌써 이뻐니까 지금 알고 있으니만 알고 지금 내가 왜 따라서 먹자 그런 거 하면 이거 한 번만 더 해 볼게요 아 아 돌아쓰고 있을 거 같네 에이 여기 여기 집어 주시면 안 돼 여기 여기 왜 이렇게 바른 거 있잖아 왜 왜 그래서 왜 이렇게 엄청난 동경을 하는 거 아닌가 야 진짜 여행이 있으면 네 네 아 아 아 영원이다 아 아나 아 아 잘 göra perspectiva 보ma 왜, 나이 Haran 하는 거 고맙히 아니면 process 감사합니다.